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한 청년에게 경찰이 침고죄인 모욕죄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긴 사건으로 인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지시 없이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면, 그랬다면 이 대리인이 바로 사문소 위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그런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법률 대리인이 고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 수사가 문재인의 뜻에 따른 것인지가 청와대가 명확한 답을 피하면서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영등포 김자수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 문재인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전단을 뿌려서 적발됐던 김정식 씨, 당시 34살입니다. 지금 김정식 씨를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문주주의만 남았다. 문주주의, 문재인 중심의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문재인을 위한 민주주의, 문주주의만 남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대응을 피하고 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특별히 들을 말씀이 없다라고 2일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익명을 원한 청와대 관계자는 2년 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일반의 관심은 그렇다면 문재인이 고소를 지시했는 자를 지금 향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대리인의 고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직접 언급은 끓이고 있습니다. 대리인의 고소라는 것이 문재인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대리인이 알아서 고소한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적에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데도 대리인이 고소했다는 의미냐 만약 그렇다면 대리인이 사문서를 위주한 씁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쪼잔하게 국정에 바쁜 사람이 자신을 비방하거나 모욕했다고 해서 이걸 고소했다고 하면 대통령 자신이 정말 위신이 말이 안 되는 그야말로 간장종지 같은 대통령이다 하는 비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상당하고 대통령 대리인이 고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리인이 알아서 한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이가 시켜서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침고죄는 법률 대리인이 대신 고소하더라도 고소인 본인으로부터 그의 도장 등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하하면 김씨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고소 취하 검토는 들은 바 없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대응이 논란이 되는 건 모욕죄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그동안 진보증령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기여해온 모욕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이론과 역할을 해왔던 조국은 2013년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즉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재구성이라는 이 논문에서 사회적 강자인 공인이 명예감정에 침해받았다고 하여 형벌권을 동원할 수 있게 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지약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강자인 공인이 본인이 명예훼손이 됐다고 해서 형벌권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하면 표현의 자유는 아주 심각하게 지약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같은 사람이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게 되면 앞으로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위축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은 2015년 논문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와 조롱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 이런 논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 일정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가장 중한 형법 조문을 적용해서 처벌하려는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이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나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권위를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이유로 정치권력자가 표현의 자유를 관해서 모욕이다 또는 명예손이다 라고 하면 그 자체가 바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조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또한 당선 직전인 2017년 2월 JTBC 썰전에 출연해서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의 논문 내용이나 지금 문재인의 한 말들이나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방향성이 최근에 친조국 진영에서 법안으로 구청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바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강욱은 지난달 9일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 이 법안에는 같은 당의 강민정 김의겸 외에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김성원 문정복 그리고 문진석 윤영덕 이규민 황운하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지 못하도록 모욕죄를 삭제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 이 법안 발의의 지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씨가 비판 전단을 뿌리다가 적발될 시점은 조국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자 문재인의 법률대리인이 고소를 했다면 법률대리인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 민정수석실이 바로 이 법률대리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만약 민정수석실에서 법률대리를 했다면 조국의 성인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도국이 직접 했던가 그렇다면 만약에 조국이 직접 했거나 성인을 했다면 그동안 조국이 자신이 주장해왔던가 완전히 다로운 행동을 지금 한 것입니다. 자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문재인이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문재인이 받았던 모욕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자기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런 큰 대의와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한 게 돼서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은 이날까지 페이스북 등의 문재인의 모욕죄 고소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같으면 벌써 이런 문제를 언급하고도 조롱하거나 공격하거나 했을 텐데 지금 뭔가 조용히 있다는 건 지금 뭐 자신의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이 내로남불은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전체의 코드가 된 것 같아. 이게 바로 위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대통령이 자기를 모욕했다고 그 엄중한 국정현안이 바쁜 사람이 시민을 골라가지고 보복성 고소를 했다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그리고 본인이 주장했던 것처럼 대통령을 욕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받아들여야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서 꽁 하고 있다가 바로 뒷껏 장렬하듯이 이렇게 보복성 고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 지시냐 아니면 알아서 누군가가 했냐. 따라서 알아서 누군가 했다면 대통령 지시를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했다면 이거야말로 사문서 위조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이거는 정치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난받아서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관련해서도 지난번 뉴욕타임즈가 문재인 정권의 부패 등을 언급하면서 내로남불을 신조어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보면 정말 내로남불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문재인 정권의 상징적인 용어가 돼서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가 되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